고춧가루 고춧가루 아prus 미나 극еля 보rir 고춧가루 천천히 하 стало 반스 아 못 부리는 걸 못 하시는데 고데기를 보내드렸다가 그 뭔가 아무 고데기 적을건데 여성들 다 너무 아시죠? 그 가랑머리처럼 이렇게 뿌려 하니 보니 일단 우선은 여자친구한테 먼저 방법을 좀 손님을 분명히 이렇게 얼굴을 갖다 생각이 듭니다 아 나도 너무 웃긴다 어? 어 자기야 내가 안물이 이거 없애야 이렇게 물어는 날 하나만 하시면 안돼요 고데기 하나로 피어오르는 꼼꼼하는 사람 뭐 뭔지 알죠 느낌 알죠? 왜 너무 내 머릿속에 영화인가? 앞에서 PD님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안현아님은요 언니 저 내년에 이직해서 3살 출근하는데 예쁘게 머리 잘해서 가고 싶어요 요즘 인생 처음으로 긴 머리 도전 중인데 첫인상 잘 보이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머리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안현아님께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고데기 받으실 5분 정은지의 가요광장 오늘자 송구표에 명단 올려놓을게요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하시고요 꼭 정보 남겨주세요 광고도 볼게요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틀 한총물 고려기프틀 쌓았어 고려기프틀 매출러 한총물을 고려하라 한총물은 고려기프틀 알쏘 드디기 앞에 테레라피가 날씨였습니다.